홍룡빌딩 옆에 보시면 한파상 지하에 레노베이션을 해서 샵이 많습니다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이 라켓은 원래 제가 쓰는 라켓인데 김희수씨가 본인이 다른 라켓을 쓴다고 해서 저는 팠어요 아주 싸게 사용하는데 근데 제가 텐션이 48이라서 제가 원래 쓴 52거든요 48이 너무 낮아가지고 다시 베려고 왔어요 그런데 병아리에 정철성씨가 이 홍룡빌딩 지하에 편의시샵이 기묘하게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찾았습니다 한번 매번 봐볼게요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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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 코치가 느낌을 해줬습니다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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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아 헬로 소 visits 베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